이 시각선에서는 18토막난 시체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색 중에 있습니다. 경찰 관계자 말에 의하면 사건의 증거가 될 만한 단서가 없으며 신분 조회가 되지 않아 사건의 용의자 또한 찾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예전에 이 치약선에서 토막살이 있었다던데 치약선 괴담이라고 치약선 괴담? 1980년 치약선에서 깔끔하게 잘린 18토막난 시체가 발견되었다. 현지야 정신 차려 현지야. 여기 뭐가 있어. 지금 나오는 거야. 이제 구원받을 시간이에요. 저의 인 선택받았어요. 내 마음속에서 극복 중권이죠. 여기서 나가야 돼. 여기에 구원받아야 돼. 여기있는 추 identifier. 여기서 나가야 돼. 여기서 나가야 돼. 여기에서야 돼. 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중 여기가...